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하나 더 있어 돌고있다 형 내 쪽에 하나 있다 사운드 1번 내 앞에 둘 저쪽으로 하나 뛰어왔다 내 쪽에 하나 마트 둘 마트 둘 맞아 마트 오른쪽 끝에 간만 높이 뒤에서 뛰어오게 오는거 보고 있을게 가자 나 있다 있다 여기 있다 1번 왼쪽 밖에 나와있었어 들어간거야? 나 천천히 조용히 할게 어? 자살했다 뭐야? 나한테 바퀴보 갈라 죽었어 여기 동물 안에 1층이야? 2층 4번 오른쪽에 있는거 같았는데? 다있어 박겨보 자체가 못났게 에발발 돌고 있었나본데 돌고 있었나본데 아 내 집에 뭐있으면 자기야 뒤져 DBS에 박겨보렸던거이? 여기 조심해봐 대건해봐라 2번 2번 다 쏜거랑 2번 집 잡았어 잡았어 내가 잡을게 기다리고 2번 2번 보인다 대박 진짜 와 1번 4번 해 아 진짜 좋아 지실아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몇개월 친구들이긴 해 잔바리 왔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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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위에 20방향 다 죽여 이제부터 왼던게 왔던게 왼쪽으로 들어갔다 집으로 내 앞에 왔다 내 능선뒤야 죽는게 오면 좋을텐데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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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왼쪽으로 지금 저거 나 들어가면서 하면 될 듯? 밀래 2번? 그래 차 타러 가야되 차앉아 우리 왜 돌렸다 하나 더 이번에도 뭐부터 할래? 차 타러 온다 이번에도 내 쪽으로 2번부터 하자 보다하긴 대원형 쪽으로 아아 시킬 야 뒤에도 안왔다 4번 4번 아 빨간다시 뭐야 다른팀이다 세명이야 세명이야 세명이 오른쪽으로 하나 세명이 오른쪽으로 하나 여기여기 4번이 웨이 neuzes 세명이 오른쪽 도룹 세명이 어떤게 초발 두블 세명이 세명 reun 세명이 세명이 왼쪽 들어와 개새끼들아 다 잡았네 오우 오우 빠꼬만 돼? 에그 크리에스 써라 나 근데 잘 안맞긴 아직까지 야 근데 이거 에임이 나 디데스라는데 갑자기 돌아가네 계속 그거 나부에 박아서 그러는데? 영 방금? 나 계속 돌아갔는데 나부에 박지않았어? 여기서 게임 다 할 수 있다 렛 비오 히얼 배웅 빠꼬만해 여기서 차도바만 나면 감동 바꾸겠는데 나 소금 중에 안바꿔 안바꿔 약속했어 약속해서 안바꿔 응 정말 믿지마 아 진짜 이 형 믿는거는 바람핀 여자친구를 믿는 것과 같은거에요 한마디로 뭐다? 병원인이다 배우드 감독이요? 저는 그냥 대충 설정해놓고 쓰는편 야 세균아 세균 리버 퀸 리버 어 퀸 리버 아이고야 어 2번한테 딱 맞았어 사려졌어? 가면? 사려졌어? 가면? 오면 살릴게 제가 모빙을 피하는데 근데 여기서 살려야돼 딱 뒤에 딱 뒤에 서서서서서 아니 여기 살리면 뒤지 왜? 괜찮아 괜찮아 저 MK 2벌했는데 왜 죽어 멋있나봐 안보이는데? 바위 안보이잖아 이거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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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왔다 바위에 있다 뒤주시면 뒤 재미라 2번팩에다 쏟아 이 자리 메모 이라니 좋아 보이는데 쓰레기 같기도 하고 아 뭐 좋아 보이긴 해 이 자리 딱 고리인데 아 근데 쓰레기인거 같아 그냥 안좋은 자리야? 임난 왜이렇게 쏴야지 임난 왜이렇게 쏴야지 올라오노 이번엔 둘 뒤부터 먼저 말할까요? 뭐부터? 뒤부터? 그 목적부터? 이번엔 기절이고 다른팀이다 기절이야 오른쪽과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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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라 이 포지션은 진짜 C? C인데 C? 자고 있으래요 뭐야 저거 발 앞에 데미라 오른쪽 감아줄게 보인다 보인다 매달려있다 발 앞에 발 앞에 기절 자기 2번이야? 기절이야 2번 넘어 끝났다 끝났다 더 있어 그 너머에 데미라 너머 넘어 너머 잡아야될 듯? 하나도 있어 오른쪽 아래로 호시가 가도 돼 그 기절시키면 돼 한 번에 오른쪽으로 가면 돼 먼저 보내 2번 머리깎아 어떻게든 세미라 피가 바로 앞에 세민이 바로 앞에 고려있어 연막 펴진구 딱 그거 뒤에 그거보다 가까워 바로 딱 붙어있었어 어 거기 거기 있다면 그냥 가도 돼 그냥 가도 돼 그냥 가도 돼 가도 돼 가서 오른쪽 이번에 아까 니가 쌌던 길리에 하나 더 이렇게 살리고 있어 자 앞에 기절 앞에 기절 멀리 둘 멀리 할라 멀리 할라 멀리 할라 멀리 할라 멀리 할라 멀리 할라 끝났어 왼쪽 빠져봐 이제 2대4일듯? 집이랑 2대4일듯? 그렇게 했는데 이미 단자 매달려 있을 듯? 집밖에? 어디 매달려 하고 하이딩 조지고 있겠다 여기 왼쪽으로 와봐 여기 한 명인데 여기 한 명인데 두 명이야 내 앞이 둘이야 4번째 다 3번 3번 2번 2번 내가 와봐 나 오른쪽으로 기다려 기다려 내 앞이 어 내 앞이 아아 모두 만들어줬어요 1대4일 벼랑 길리 끝 그게 아니라 2번 왼쪽 왼쪽 위에 있고 오른쪽 살릴텐데 이러나? 왼쪽 길리 뛰어서 아예 뒷각감 흘려한다 왼쪽 아래 여기 보인다 왜 여기서 이런 못 살리겠는데 우관계는 반길 하하하하 빨리 와 어? 갈리지다 한 대만 죽을래 이끗! 와... 저거 효과물때 진짜 맞으면 좋았더라 오른쪽에도 있지않냐? 응 여기있어 쓰리들고 돌아가야지 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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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말한거야 쾅 쾅 쾅 쾅 쾅 쾅 쾅 쾅 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